스윙 비타민에서도 얘기했듯이 드로우 구질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셋업부터 드로우 구질을 위해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한번 셋업해보세요 편하시게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팔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라인을 보시면 왼쪽으로 어깨가 열려있죠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왼쪽 어깨가 열리게 되면서 백스윙을 만약에 올리려면 가파르게 올라가지니까 지금 이 상체를 드시면서 일어나면서 이 뒤로 팔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윙이 보시면 어깨 회전이 똑바로 되어있으면 이 팔이 원한하게 백스윙이 되는데 이미 닫혀있죠 그렇지만 백스윙 올라오면 이제 가파르게 되니까 이 몸을 머리가 들리면서 이제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클럽이 가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인해서 이렇게 팔을 뒤로 보내시는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셋업을 먼저 좀 고쳐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 어깨도 그렇지만 이 공과 발 사이가 조금 많이 멀어요 그렇게 되면 팔의 경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살짝 팔의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공과 발 사이를 살짝만 가깝게 서주시겠어요? 평소는 조금 이렇게 좀 이 팔에 다 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만 살짝 가깝게 이 공간은 조금만 더 멀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왼팔이 제가 봤을 때 왼팔이 그렇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면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스퀘어 혹은 지금 왼쪽에 살짝 들어왔죠 근데 아까는 이렇게 열려 있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체중이 더 실리는 거 느껴지시죠 살짝 왜냐하면 다리는 5대 5겠지만 살짝 이 어드레스 때문에 우측으로 기울게 되면서 왼쪽에 이렇게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백스윙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렇죠 회전이 훨씬 쉬워요 몸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들지 않아도 셋업을 맞춰놓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확실히 왼팔이 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더 과감하시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장소에서 편하게 백스윙 하시고 스윙 네 해볼게요 네 좋아요 지금 궤도는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좀만 더 쳐볼게요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더 자신 있게 편하게 치셔도 돼요 이게 아무래도 그전에는 샤프트가 아오딘인데 이렇게 휘는 공을 잡아줬다면 지금은 그 전보다 파워가 조금 약해지니까 공이 우측으로 밀리시는 볼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샤프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시는데 지금은 아까 조민준 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연습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드릴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혹시 이걸 한번 스틱을 벨트라인에 꽂아주셔도 될까요? 네 길은 잘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힘을 쓰는 게 강해요 이 상체가 먼저 힘을 써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이 하체 야구하실 때도 보면 어찌됐건 왼쪽을 딛어주고서는 스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딛어주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딛어줌과 동시에 다시 뒤로 턴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드릴을 할 거냐면요 자, 어드레스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진짜 완전 인하우스윙을 만들 거예요 백스윙을 천천히 올려서 탑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렇죠 만들어주셨으면 클럽과 이 스틱이 만약에 아웃인으로 들어오면 이 클럽이 닿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과 클럽이 임팩트 전까지 같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들어와서 멈춰주세요 그렇죠 더 팔이 왔는데 그 전까지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쭉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면 훨씬 더 인하우스로 들어오게 돼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휘둘러주는 힘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스윙이 이 스틱이 안 닿게 뒤에서 내려와 주셨으면 자, 다시 뒤에서 내려와 주시면 이 앞에서부터 이제 클럽을 휘둘러 줄 거예요 우리는 네, 다시 그래서 이 클럽이 닿지 않게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클럽이 이 스틱이 닿아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클럽과 스틱이 같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엉덩이 벽이 지금 계속 조기 10시로 향하고 있어요 아, 이 벽이요? 그렇죠 왼쪽 엉덩이 벽이요 네 자, 우선 이 채를 잠깐만 내려놓을까요? 네 네 이 방향과 팔 방향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이 습관 이 몸이 백스윙 때 일어나면서 펴졌던 이 습관 때문에 오른쪽 엉덩이가 떨어지는 습관이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하체를 같이 좀 잡아주면서 해볼게요 자, 뒤에 이렇게 제가 지금 스틱을 대고 있는데요 연습 스윙을 한 번만 자, 백스윙 한 번만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럼 다운스윙 때 두 엉덩이 붙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그렇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백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엉덩이 붙고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훨씬 힘 쓰는 게 지금 뒤로 쓰시는 것 같죠? 네 왜냐면 원래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완전 떨어지죠 힘을 완전 이렇게 쓰죠 그렇게 되니까 회전이 막혀요 이 손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뒤로 써주면 내 몸 앞에서 클럽이 원심력이 돼서 휘두르는데 앞으로 막아버리 어떻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펀드 치듯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까 제가 스윙 비타민에서 얘기했듯이 이 몸으로 클럽을 돌려버리는 거죠 클럽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일단 하체 엉덩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조금 느끼 보신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이 팔이 훨씬 더 얘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자, 한 번만 연습 스윙 조금만 몇 번 해볼게요 그렇죠 조금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시죠 훨씬 이쪽 공간이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제 때는 그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평소에 원래 한다고 하신 이 엉덩이를 뒤에서 써야지 했는데 안 되셨던 거예요?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체크를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조금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잘 좀 한번 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렇죠 그럼 되게 마음껏 휘둘릴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파워를 못 쓰셨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어느 쪽으로 이 골반을 써야 되는지 조금 느끼셨으면 네 자, 지금 이렇게 스틱을 가지고 팔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백스윙을 탑으로 올리셨다가 이 스틱과 같이 함께 이 구간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후부터는 어떻게? 거기서부터는? 휘둘러 그렇죠 충분히 더 가세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정전이 백스윙 정전이 백스윙 와셨으면 이 스틱과 같이 함께 나란히 와서 나란히 와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빵 그렇죠 더 힘쓰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조금만 더 익히고 나서 한번 샷을 할게요 천천히 왔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휘둘러 그렇죠 백스윙 액